아산시가 지역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줄 아산시 대학생 SNS 관광 홍보단을 모집합니다. 신청은 아산시 문화관광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고, SNS 활동을 활발히 하는 아산시 거주자 또는 소재대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. 위축된 홍보 단원에게는 2년간 시 관광지 무료 입장 등 관광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, 활동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오직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며,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.